여의도에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투자와 관련된 숫자들과 온종일 씨름하면서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. 유일한 휴식이 될 이 점심시간을 음악으로 또 예술로 채우면서 몸과 마음이 힐링하고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획했습니다. 커피 가시러 가다가 이렇게 좋은 음악소리가 들려서 왔는데요. 약간 이렇게 건물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준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